사실 이번 앨범의 두 번째 녹음인데 첫 녹음에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왔다면 두 번째 녹음은 진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상처를 주면서 본인이 점점 약간 망가지고 나락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캐릭터 약한 모습? 위태위태한 모습? 그런 캐릭터를 많이 살리고 싶었어요 이번 노래에서는 아 아 오 예스 아 아 오우 운 없는 내 삶은 위태롭게 위, 위태 위태 그 밴딩 운 없는 내 삶은 위태롭게 블랙 아웃 맞습니다 예 브로켄 트래핑 라이트 언커버린 라이프 감정적으로 좀 더 오바될거든요 운 없는 내 삶은 위태롭게 블랙 아웃 이런 발음 같은 거에요 예 블랙 아웃 네 브로켄 트래핑 라이트 브로켄 트래핑 라이트 언커버린 라이프 브로켄 브로켄 살짝 오바람으로 딱 찔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브로켄 여기만요 브로켄 브로켄 트래핑 라이트 트래핑 라이트 트래핑 라이트 언커버린 라이프 브로켄 트래핑 라이트 언커버린 라이프 와우 나이스 브로켄 트래핑 라이트 언커버린 라이프 네 어떠세요? 저는 좀 네 네 그 다음으로 갈게요 네 queens 오레인 오레인 선아 온 없는 내 삶을 위태롭게 브로켄 온 없는 내 삶을 위태롭게 브로켄 꺼진 화면 안 오지 않는답 오지 않는답 꺼진 화면 안 오지 않는답 혼자 남겨진 세상엔 엉망으로 브레이크아웃 오 나이스 모니터요? 혼자 남겨진 세상엔 엉망으로 브레이크아웃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보세요 네 아쉬운 부분 있으세요? 저는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 저도 좋아요 아 아 아 너무 신나는걸요 빛뱃빛 라이트 엉켜버린 라이트 네 운없는 내 삶을 새롭게 브레이크아웃 구겨너 이거 발음이죠 몸을 더 구겨너 일단은 그래도 구겨러 몸을 더 구겨너 야 꾸와 구의 사이로 꾸안꾸 꾸안구 느낌으로 네 몸을 더 구겨너 소파 한구석에 가만히 혼자 몸을 더 구겨너 너무 아쉬운다 이거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남겨진 세상엔 엉망으로 브레이크아웃 몸을 더 구겨너 소파 한구석에 가만히 혼자 아 좋은데? 아 좋은데요? 몸을 더 구겨너 소파 한구석에 가만히 혼자 너무 좋아요 네 그다음에 감은 눈을 떠봤자 널 볼 수 없을 테니 저 이런 디테일 좋아해요 떠봤자 이런 거 좋아해요 네 태니 태니 감은 눈을 떠봤자 널 볼 수 없을 테니 볼 수 없을 테니 볼 수 없을 테니 깊은 나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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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락하고 있어 추락하고 있어 좋습니다 잠시만요 깊은 나락으로 오우 추락하고 있어 좋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잡아줘 무너지는 날 오우 추락하고 있어 응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잡아줘 무너지는 날 와 저런 거 좋아요 어떠세요? 저는 괜찮은 괜찮으세요? 가시도친이요 가시도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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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슴도치 가시도친 가시도친 오 좋아요 화이팅 아아 날카롭게 가시도친 나의 맘 너의 맘을 더욱 깊게 배워버렸지 더욱 깊게 배워버렸지 더욱 깊게 배워버렸지 배워버렸지 저는 이게 좀 더 잘 붙긴 하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날카롭게 날카롭게 가시도친 나의 맘 셀 수 없는 낮과 밤 너의 맘을 더욱 깊게 배워버렸지 가시도친 나의 맘 셀 수 없는 낮과 밤 넌 나의 맘 셀 수 없는 낮과 밤 너의 맘을 더욱 깊게 배워버렸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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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난 멈춰자고 모조리 다 망치고만 건지 감히 난 나팔 자격도 없는 걸 망치고만 건지 감히 난 나팔 자격도 없는 걸 오우 나이스 근데 이게 걸이 너무 툭 끊기는 거 같지 않나 나팔 자격도 없는 걸 걸 걸 걸 망치고만 건지 감히 난 나팔 자격도 없는 걸 오우 너로 인했던 세상을 집어삼킨 브레이크아웃 너 뭔가 좀 너로 보다는 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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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했던 세상을 너로 자세 좋아했습니다 어떠세요?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너로 인했던 세상을 집어삼킨 블랙아웃 이게 마지막이 좀 더 톤을 약간 무겁게 해가지고 블랙아웃이 살짝 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너로 인했던 세상을 집어삼킨 블랙아웃 아 앗 이렇게一直 괜찮은데요? 그래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라고 내 하는 거예요 아 오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하면 어느 정도 뭐일 수가 있는데 이게 근데 약간 편하신 이응 발음이면 될거 같은데 편한 이응 아 역시 노래하는 게 엔 칼로리 소호가 맞아요 엄청 싫어 저번에 제 생각에 한 2000칼로리는 탔지 않았을까 그 녹음하는데 진짜 질렀거든요 질리는 게 저한테 와 나 이런 소리도 낼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준 녹음을 첫 녹음으로 해가지고 울부짖으러 가보시죠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네 흠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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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